덱무룩, 인간 댕댕이의 고민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에린, 너는 요즘 안녕하니? 나? 잘 모르겠어. 언제나 그랬듯이 요즘도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 왜? 사람이 어떤데? 나는 늘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만한 일이 있었어? 응, 친구가 필요하다는 내 말에 밥 같이 먹고 집으로 초대한 건 다 내가 무언가 해주기를 바래서 베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라는 이름 아래 가스라이팅인가? 하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일을 매년 겪다 보니까 최근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건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 속상하겠네? 그런 일로 인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분하고 화나고 짜증도 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했어. 이 나이 먹고 아직도 누가 잘해주면 홀랑 넘어가다니 어쩜 그렇게 당하고도 경계심이 없을 수 있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크더라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건 분명 좋은 일이야.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다만 에린, 나는 네가 그 소중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어여쁜 마음 받아마땅한 사람에게만 주면 좋겠어. 소중한 네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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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